부장입니다. 와 예희 그리고 있었다 예희는요 하야 하야 하야는 우리말에 그리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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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되었다 그래서 있었다 기 쉐모아 기는 전지사죠 as like 인데 is when 이죠 as like when is when 쉐모아 쉐모아는 샤마의 부정사형 듣자 들을 때에 이렇게 되었죠 쉐모아 샤마는 듣다 그래서 쉐모아 들을 때에 콜 모든 멜라힘 함 멜라힘 멜레크는 왕이죠 왕 들이죠 이미 붙어서 왕들이 들을 때에 쉐모아 그것을 멜 에베르 멜 어디에 에베르는 아바르는 건너편 인데요 건너가다 인데 근데 에베르는 건너편이죠 건너갔으니까 명사형 그래서 멜 에베르 건너편 아이아르덴 요르단의 건너편에 있는 왕들이 그것을 듣고서 또 바하르 산에 산에 요단과 건너편 그리고 산에 그리고 산 더하기 우 더하기 바 셰펠라 셰펠라는 산 반대말 셰펠라는 평지 평지 그래서 플레임 로우 칸트리 사람들은 산에 산 사람들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 셰펠라 셰펠라는 셰펠라 펠라가 평평하다 피어라 평평하게 페라 셰펠라 평평한 평평한 곳 그리고 외골 그리고 모든 호프 하얀 호프 호프는 바닷가 코스트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온 날 그 가난한 지역이 다 난리가 났네요 그쵸? 바닷가 호프 하얀 바다 하 하 돌 큰 바다 바닷가에 바다 바다 하얀 가 호프 해변에 호프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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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에도 있죠?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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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 있는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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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하까돌 큰 바다 L 어디 물 물은 물은 뭐 알 뭐 알에서 왔고요 Against Before 앞에 앞에 있는 물 앞에 하 레바논 레바논 앞에 있는 그리고 어디 하히티 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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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사람 히티 헷사람 번역이 영어로는 히타이트네요 히타이트 헷사람 그 다음에 하 에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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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리 그리고 하 케나니 케나니 사람 변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 페리지 페리지 희위 히티비 허베 바브가 중복점 예부시 사람들이 이것 을 들었습니다 1절이 좀 기네요 그래서 Why it 가베츄 가바츠 가바츠는 모였다 가바츠 가바츠 모였다 그래서 히트파일 히트파일은 히트파일은 제기형이죠 저거들이 모였다 저희들이 가바츠 야흐다브 야흐다브 야하드 야하드는 하나죠 근데 다같이 바브가 붙었으니까 그 모두다 전묘죠 야하다브 그 모두가 다같이 모였습니다 레 힌라햄 레 힌라햄 앞에 레가 레는 전치사고요 힌라 힌라가 라함이고요 라함 라함은 싸우다 싸우다 그래서 먹다도 되고 그쵸 먹다 싸우다 이기다 먹다 싸우다 맛보다 레 햄 먹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밥이다 이 단어가 이 단어하고 연결이 되죠 라함 그들이 싸우려고 그들이 싸우려고 아 이 메미 끝에 메미 전미어가 아니라 라함의 메미네요 싸우려고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까바츠 임 요구와 싸우려고 요슈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메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폐 에하드 폐는 입이죠 아 입 아 입이 아니라 여기선 폐가 아 입도 되지만 음 마우스 폐는 마우스지만은요 음 여기 쓰는 아 여기선 마우스가 아니고요 여기 쓰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 그래서 일심으로 한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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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려고 했으니까 에하드 하나 폐 입 한입으로 싸운다 아 이 폐가 나온 이유 싸우려고 라함이 먹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는건 입으로 먹으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폐 에하드 한입으로 한마음으로 다같이 레 힐라엠 싸우려고 까바치오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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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식의 끝 을 사람들을 구입하자가 오 거주민들 그래서 거주민 기부온 기부온의 거주민들이 근데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 했는데 이 기부온 사람들은 요시벨 사람들은 샤메우 들었습니다 무엇을 했드 그것을 아시르 그것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싸 요슈아 요슈아가 아싸 했던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싸 했던 요슈아가 리 리 호 리 리 호가 리 예리 호죠 예리 호는 여리고 여리고의 아싸 인 것을 들었습니다 메 아이를 꺾은 것을 들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판단을 했어요 택도 안되겠다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는 밥이다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한 거죠 와이여 이 잎 오오오 오오오 고마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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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마라고 읽었죠. 오르마 오르마가 뭐냐면요 오램에서 왔고요 오램은 가을, 프루던스, 소스탈리티, 윌리, 위스턴 위스턴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좀 지혜는 지혜인데 꾀를 낸 거예요. 그쵸? 그쵸? 오르마 자기들은 지혜지만 우리로 봐서는 요스홴 편에서는 장뼈를 냈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하여튼 오르마로서 오르마로서 바야레후 그들이 갔습니다. 바이체타야후 이체타야루 이체타야루 지르 지르 지르는 마치 엠베세더 인것처럼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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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원형을 봐야되겠네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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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저리죠 잠시만요 지르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미지란 뜻이 있어요. 이미지 6737 인데요 6736이 이미지에요. 모양 5735가 등 팡 이라고 있고 지르 지르 하여튼 피보트 엠버이 메신저 치르 지르 사신이란 뜻이 첫번째가 있고 673 이미지 모양 모양을 냈다는거죠 이, 치, 타, 야, 루 체, 타, 야, 루 체, 타, 야, 루 멀리서 온 전령자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다 바, 그리고 이케, 후 라카, 라카는 테이크, 가졌다 무엇을 가졌느냐 샷, 샷, 사킴 사킴, 바, 바림 사킴, 바림 사크 사크는 세클로스죠 영어에 세클로스 세클로스 그래서 사크 사크 배자루죠 배 굵은 배 그래서 굵은 배인데 바림은요 바래 바래고요 우리나라 말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바랬다 바래 바랬다 오래됐다 바랬다 오래되어서 바랬다 바랬다 이런 말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랑 히브리어랑 똑같은 말이 있죠 바래 바래 빨래도 있네 빨래 빨래 빨래를 빨리해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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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르 하모르 하모르는 낙위 하모르 하모르는 그거죠 뭐냐뭐뭐냐 그 스가리아 스가리아서 보면 스가리아서 보라 왕이 온다 그는 겸손하셔서 하모르를 타실 것이다 하모르 예 스가리아 구장구절 하모르 예수님 예수님이 타셨던게 하모르 그래서 하모르를 하모르를 그들이 태워가지고요 그리고 네 음 노도트 노도트 야인 예 야인은 그 그죠 와인 와인이죠 와인 보도주 근데 노도트 노도트는 노도트는요 이게 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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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이 아니고 가죽 부대 가죽 부대 가죽 노드 바틀 그래서 가죽 가죽병에 넣은 야인 보도주를 들고 왔으니까 이제 가는 동안에도 다 씌워버렸겠네요 그쵸 바틀 오래된 완전히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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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그리고 우 그리고 메부카인 메부카인 바까 바까는 터진 터진 쪼개어진 찢어진 예 터지고 쪼개어지고 찢어진 그래서 우 메 메부카인 이게 부활형이네요 부활은 수동이고 강이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져버린 찢어져버린 그리고 우 메 조라린 짜라르 짜라르 짜라르는 이게 싹 싸다 그 다음에 압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에너미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건 싸메다 짜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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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 짜라르 찢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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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도주 신포도주의 주머니를 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건데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옷을 다 행세를 속여가지고 하여튼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는데 ומטול עודם ומטול עודם ומטול עודם וכל לחם צדם 준비를 정말 많이 했네요 내알로트는 나알 나알은 신발인데 샌들 샌들도 되고요 옛날에 신발이 없고 다 샌들 신었으니까 샌들 알라트 나알 빨로트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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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빨로트 오래된 신발 신발은 여성형 명사니까 빨로트 그 다음에 샤킴 남성형 명사니까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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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내알로트 신발 우 오래된 띨라 띨라 오래된 띨라 알레헴 그들의 발에 라겔은 발이죠 발에도 이것저것 붙여넣고 그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 셜라모트 셜라모트는 셜라마 클로즈 가먼트 레이먼트 옷도 옷도 완전히 셜라마 옷도 다 오래된 옷을 입고요 알레헴 그들이 입었다 모든 레헴 레헴 싸워도 되지만 먹다 음식 모든 음식은 쨔담 쨔다 미트 프로비전 쨔담 예비하다 그들이 예비된 음식은 야베쉬 야베쉬 야베쉬는 아시죠? 바짝 마른거 야베쉬 야베쉬 그래서 드라이하다 보통 빵을 빵을 사면 촉촉한걸 사잖아요 이걸 딱딱하게 만들었으니까 아 하얏 니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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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부스러진 이렇게 됐네요 철저한 연기 철저한 준비 우리가 멀리서 왔다 속을 수 밖에 없는 그렇죠 얼굴도 제일 이렇게 홀쭉하고 살 빠진 사람들을 배역들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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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냐면 LH로부터 LH 땅 L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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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울라이 메 기리비 아타 요셉의 요셉 거주한다. 우리 가까이에 너가 거주한다. 기리비 아타 요셉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무엇을 어떻게 해. 헤라트. 카라트는 짜르다죠. 베리트를 카라트 하겠느냐. 그래서 헤라트 레카 너희에게 베리트 하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와 요ומרmesi 예수와 아바데가 우리 와 요мер 알יהם 예수와 미 Reactem و 며á인 وällשות 와 요мер우 엘 요슈아 아베데카 아나흐누 와 요멜 아레헤미 요슈아 미 아템 우메 아인 타보우 그래서 바요멜 그들이 말을 하겠습니다 엘 요슈아에게 아베데카 아베데카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아베데카 아나흐누 우리는 아베데카 당신의 종입니다 딱 첫마디가 주황매수입니다 두번째 마디가 우린 종입니다 요멜 말을 하겠다 알렉흠 그들에게 요슈아가 말을 했습니다 미 아템 너희들 누구냐 그리고 매 아인 어디서 왔느냐 타보우 너희들이 왔다 그러니까 매 아인 타보우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봤죠 ויומרו אליו מארץ רחוקה מאוד באו עבדיך לשם אדוני אלוהיך כי שמענו שומעו ואת כל אשר עשה במצרים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마이오메우 그들이 말을 하겠다 알라브 그에게 메에레츠 레호카 레호카는 멀리 메오드 대단히 메오드 메오죠 메오드 매우 멀리 레호카 땅에서 로부터 바구 우리가 왔어요 사실은 바로 옆에 동네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동네에서 왔지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브레카 당신의 종입니다 레셰 당신의 이름 이름 쉠은 이름이죠 당신의 이름 아도나 엘로헤카 당신의 주 하나님 주 당신의 하나님 명성에 명성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 때문에 라고 번역이 되었네요 아도나 엘로헤카 이름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이 핑계가 주님의 이름을 썼네요 그렇죠 주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레셰 마동나 엘로헤카 기 왜냐하면 샤마우 샤마우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샤메우 샤메오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그의 명성을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트 무엇을 모든 것 아싸 그분이 행한 미츠라임 미츠라임에서 행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보가 엄청나게 빨랐네요 그쵸 정보가 엄청나게 빨랐네요 정보가 엄청나게 빨랐네요 그리고 판단력도 좋았고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되겠다 택도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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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로 그는 메에베르 건너편 야르덴 요르드당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 멜레크 아모리 에모리 아시르르 메에베르 아야르덴 레 시흔 mycket 다른 데 해사본 해시본의 왕 그리고 블 años Rather 오그, 오그 왕에게, 오, 멜레크, 멜레크 하 바샨, 바산의 왕, 오, 그리고 아시르크는 바, 아시탈로트, 아시탈로트에 살고 있는 왕입니다. 정보가 바르네요, 그렇죠. 정보가 바르네요. 그래서 바이오, 메루,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바이오, 메루,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레느, 우리에게, 지금 이 기본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케 네느, 우리의 장모님들이, 장모님들이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레느, 메콜, 모든 요셉의, 아레체누, 우리들의 땅에, 그 주민들 모두가, 레몬으로 말을 하기를, 이 말은 사실인 것 같네요. 케후, 케후, 라카 치아라, 베, 야데켐, 너희들에게, 야든 손이죠. 너희들의 소원에,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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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전, 준비, 미리 준비하는 것, 쟤다, 라, 드레크, 길에, 그래서, 우, 레쿠, 우리가 갖고, 가라, 죄송합니다. 레쿠, 할라크의 명령형, 레쿠, 가라, 리, 케라탐, 그들을 만나도록, 그들을 만나도록, 가라, 트의, 게라트의, 메미 붙어서, 그들을 만나도록, 그래서, 바, 아마렛탐, 그리고 말을, 그래서, 이르기를, 말을 하기도, 알레헴, 그들에게, 아브데헴, 당신의 종입니다. 아브데헴, 아나흐누, 우리가, 네, 그리고 아타, 이제, 기레투, 조약을 맺읍시다. 라누, 너리트, 가비넌트를, 우리에게, 맺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까지는 못 가겠고요. 12절부터는, 다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